자 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으로 몰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DDA 베가스 기초강좌도 끝이 다 보입니다 오늘은 비디오 팬클럽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축소, 확대, 움직임 같은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막 영상들 보면은 사진은 하나인데 움직이고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걸 알려드릴 겁니다 자 우선 저는 사진 한 장을 갖고 왔습니다 극한직업의 한 장을 갖고 왔습니다 한 장면이죠 네 자 비디오 팬클럽을 잘 활용하시면 정말 멋있는 영상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먼저 튜토리얼 형식으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의 해상도가 작을 경우에 양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정색 부분 약간 이런 게 나옵니다 정말 보기 싫잖아요 근데 이거를 비디오 팬클럽을 통해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없애냐 자 여기 보시면 보시면 여기 사각형 보이죠 사각형 이걸 눌러보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뜨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진에 여기 사진 있죠 F가 있고 포커스에요 F가 있는데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매치 아웃풋 에스펙트를 눌러주시면 그러면 자동으로 뒤에 보면 검정색이 검정색이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좀 깔끔해 보이지 않습니까 검정색도 없고 꽉 찼으니까요 한번 볼까요 이게 하기 전이었고요 이게 하고 난 후입니다 훨씬 더 깔끔하죠 그러면 이번에는 확대와 축소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확대와 축소는 트랜지션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사진 내부에서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이제 끝까지 확대를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아래 여기 아래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시간바 보이죠 시간바 자 여기 시간바가 있는데요 여기 위에 초수가 있잖아요 초수 자 보시면 사진이 있는 시간대가 사진이 있는 시간대가 5초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여기서도 5초만 있죠 5초 5초까지만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확대하고 싶은 시간대를 하나 결정하세요 저는 4초대를 한번 고르겠습니다 4초대를 골랐죠 이제 결정을 하셨다면 그 위치에다가 더블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죠 더블클릭 더블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마름모가 생겼죠 안에 이제 마름모가 하나 더 있고요 이렇게 되었다면 자신이 확대나 축소를 하고 싶은 위치까지 쭉 끄세요 쭉 끄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쭉 끄세요 네 저는 유승용 얼굴을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확대 축소가 끝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영상을 자 확대 축소가 됐죠 서서히 움직이죠 아 서서히는 아닌가 네 이런식으로 하면 됩니다 또 움직임도 비슷하게 하시면 되는데요 좌에서 우로 움직이고 싶으시다면 첫번째 이 마커라고 하거든요 이 첫번째 마름모를 누르시고 자기가 좌쪽에 좌쪽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당연히 오른쪽에다가 오른쪽에다 두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좌에서 우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끝입니다 네 끝입니다 정말 끝이에요 네 이렇게 화면을 움직이시면 됩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이거 끝나고 바로 연습을 하시면 정말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어 이상 상식이 백으로 물달 센서 스튜디오였구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